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 8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아마 지금 취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법원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8월 13일 날 가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하고의 한판 성부는 불가피한 것으로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준석 씨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과 격도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상큼한 스타트를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계속해서 주겠다 이런 의사를 맹백히 밝혔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준석이라는 그런 인물이 국힘당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 들어와서 안 되는 인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되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8월 13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토요일 날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하고 정면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엄청난 아우성인데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이니까 사람들은 아우성 가운데 기사를 보고 이희근님 같은 경우가 자주 글을 남기시는데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추하고 지저분하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가집니다. 이준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렬된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덕실만 따질 줄 아는 비정상적인 논리구조가 뇌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손을 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희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자신이 바로 엊그제까지 당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그 전후로 통해서 그야말로 2판, 4판으로 가겠죠. 그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도 다 털어놓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막장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장 드라마의 끝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의욕투성의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장 같은 패걸인 하태경과 유승민도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태경은 이준석의 해임 당헌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은 공멸을 뜻한다. 협박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유승민이 나가가지고 새당을 만들면 되는 거죠. 새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딴 살림을 차리면 되는데 멀쩡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썩어 빠졌지만 그래도 비실비실하면서 남아있는 국힘당에 들어와가지고 당권까지 장악하게 되고 온갖 폐약질을 다하니까 지금이야 당권 투쟁처럼 그렇게 바뀌었지만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이준석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교사 의혹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좌익들처럼 그렇게 덤탱이를 잘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덤탱이를 잘 씌우지 않습니까? 김일성 의장 박헌영과 함께 덤탱이 씌워가지고 죽여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참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젊은 친구가 얼마만큼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국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국힘당은 모두 죽는 길로 가고 있다. 당은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내민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준석과 하태경은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정승거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일당 만회의 역할을 한 거죠. 두 친구들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국힘당에서 나가야 될 친구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지. 신대헌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뜻도 맞지 않는 국힘당을 숙주삼아서 기생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당신들끼리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기 바랍니다. 유성민 하태경 이준석 정말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고연석님은 이준석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하태경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비판적인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긴 찬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대헌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1429명이 찬성을 했고 94명이 반대를 한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이준석의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악화들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사람 되기는 걸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악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죠. 세상을 그렇게 아주 우습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흥미진지한 싸우는 걸 보는 것만큼 또 흥미진지한 게 없지 않습니까?